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2년에 청년부 회장 맡게 된 예천입니다 네 영상에 좀 다양한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영상에 나왔던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에 실리지 않았지만 저희 청년부에서 이번 18일부터 20일 2월달에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청년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삶을 다 온전히 예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중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성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 전의 땅에 당정한 내게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끝이 되기 시작하였네 내 맘이 이빙도는 나를 왠지로 돌아갈 때 주의 백성은 메어 있었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압을 태우며 다시 한 번 오늘 함께 일어나자 우리의 삶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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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 땅의 풍기여 천국의 진련의 풍기여 이 나라 주의 목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무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천국의 진련의 풍기여 이 나라 교회가 앞에 오라 십만명의 선교사를 서워 갈래 주께서 우리 안의 진련과 이 땅의 백성들 마치도록 축복하셨네 우리 안의 진련의 풍기여 우리 삶이 주가 백을 태우며 다시 한번 더욱붙게 일어나자 내 땅의 풍기여 천국의 진련의 풍기여 이 나라의 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 안의 진련의 풍기여 우리 안의 진련의 풍기여 우리 안고로 부흥이究하시오라 우리 안고로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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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흥이여 다시 오라